안녕하세요. 에솔입니다. 하루에 두 번씩이나 만나고 참 좋은 날이네요. 그렇죠? 다음 주 초반에 공모주 5개의 일정이 겹쳐있다는 거 아시죠?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제가 시간 내에 자료를 다 올리지 못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오늘부터 분석 자료를 차례대로 한번 업로드 해보려고요. 우선 바이오 플러스입니다. 제가 회사 이름만 놓고 봤을 때는 바이오 시밀러 이런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인가 싶었는데 필러로 유명한 업체더라고요. 필러는 여성분들 미용을 위해서 간단한 시술을 받을 때 주로 쓰이니까 아마 여성분들한테 이 기업이 조금 더 친숙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기업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플러스는 히알루론산 기반의 필러와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회사예요. 히알루론산이 뭐냐면 자기 피부의 100배 정도가 되는 수분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져서 수분 자석이라는 별명을 가진 천연 보습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안과 수술의 보조제나 관절내 주사제, 상처 치유를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안과 치료제로 쓰일 때는 각막의 수분과 결합을 해서 보습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고요. 관절 주사제는 우리가 관절 안에 히알루론산이 감소하게 되면 외부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서 관절 송상이 심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히알루론산이 연골과 관절을 좀 부드럽게 하는 윤활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부 장벽의 기능 조절과 보습 작용이 또 뛰어나다 보니까요. 상처의 재생을 빠르게 촉진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바이오플러스도 이 히알루론산을 기반으로 해서 몇 가지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필러, 더말 필러고요. 앞면의 주름을 일시적으로 개선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유착 방지제도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서로 떨어져 있는 피부나 맛 같은 조직들이 염증 탓에 비정상적으로 달라붙지 않도록 하는 액상형 주사제예요.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주로 쓰입니다. 그리고 관절 활액제는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잖아요. 관절에 히알루론산이 부족하면 관절 손상이 생긴다고. 그래서 무릎이나 어깨 부위 관절 수술 시에 관절 부위에 마찰을 좀 저감시키는 그 윤활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밖에 코스메틱 제품들 당연히 있고요. 보습에 좋으니까. 그래서 매출액 비중을 보시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필러의 매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84.3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 유착 방지제가 9%대, 그리고 기타가 6% 정도가 되네요. 그래서 단일 제품에 대한 매출 비중이 너무 높다라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필러의 비중은 해마다 점점 감소하는 추세인데 반해서 유착 방지제를 포함한 기타 매출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조금 매출 편중 위험이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제품 다양화를 진행해 나간다면요. 특히 자세히 보시면 필러의 매출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있기는 한데 매출액 자체는 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네 넘어가서 제품별 수출과 내수 비중을 따져보면요. 필러는 수출 비중이 훨씬 더 높고요. 유착 방지제는 아직은 내수 위주로만 매출이 잡힙니다. 현재 필러는 중국, 일본, 유럽, 러시아, 중동, 동남아 아주 세계 각국에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필러하면 사실 떠오르는 기업들이 이미 많잖아요. 슈젤, 메디톡스, LG화학, 제테마, 슈원스 글로벌 등등등 그렇다면 과연 바이오 플러스의 시장 점유율은 어느 정도가 될까? 검색도 해보고 투자 설명서를 뒤져보기도 했는데 바이오 플러스의 점유율은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2019년 자료이기는 한데요. 슈젤이 보시면 점유율 1위고요. 그 다음 메디톡스가 2위, LG화학이 3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플러스의 점유율은 제 예상하건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그렇게 높은 기업도 아니고 사실 또 필러라는 분야는요. 진입장벽이 높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엄청 매력적이라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렇다면 그래도 바이오 플러스만의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싶잖아요. 회사 측에 따르면 독자적인 플랫폼 기술인 MDM 테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기술을 기반으로 생산된 제품들은 점성과 탄성, 안전성, 지속성, 생체적합성, 생분해성 모두 탁월하다고 합니다. 필러는 인체에 주입이 되는 만큼 체내에서 잘 녹아야 하고요. 거부 반응도 당연히 없어야 하고요. 점성과 탄성이 있어야 원하는 형태를 유지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이 기술을 통해서 기존 필러들의 부작용이나 몰딩력, 지속력이 떨어지는 문제점들을 보완했다고 하는데 제가 필러 가교 부작용 이런 식으로 검색을 또 해보니까 이미 이런 단점을 보완했다는 기업들이 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게 아주 엄청난 경쟁력이 맞는가라는 의문이 들기는 했습니다. 상장 후에는 중국 시장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계획이에요. 중국이 성형과 뷰티 이런 쪽에서 엄청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합자법인을 설립하고 현지에 R&D 센터와 생산기지 또 의료시설까지 확보한 아주 미용 성형 복합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잘 자리를 잡아준다면 회사가 한층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빠르면 2023년에 완공 개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공모자금은 생체유방과 생체연골대체제 차세대 보툴리눔톡신 이런 신제품 개발에 사용한다고 하거든요. 생체유방은 유방을 절제한 유방암 환자분들에게 특히 수요가 많을 것 같고요. 또 연골대체제는 꾸준히 어느 정도 규모가 이미 형성이 돼 있는 시장이고요. 보톡스야 뭐 필러와 양대산맥으로 미용기에 빠질 수 없는 제품이죠. 근데 후발주자로 뛰어드는 만큼 안정적인 보톡스 균주 확보나 기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이 아무튼 품목허가를 받으려면 최소 2년 이상을 잡고 있으니까요. 사실상 당분간은 필러에 의존을 한다고 보는 게 맞겠죠. 유착방지제라. 네 그럼 회사 실적을 넘어가서 한번 체크해 볼까요? 보시면 2018년부터 매출의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요. 특히 지난해 매출은 2019년 대비해서 43.16%나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70.9%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이미 매출 182억 원을 달성했어요. 지난해 전체 매출의 74.6%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에 조금 점수를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눈에 띄는 게 영업이익률이 50%대예요. 굉장히 높죠. 매출이 증가하면서 고정 비율이 계속 축소돼서 말 그대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리게 된 거죠.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원재료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이고요. 그래서 실적만 보면 와 알짜 기업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넘어가서 재무 안정성 지표들 보시면요. 우선 2018년 대비해서 2019년에 부채 비율이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전환상환 우선주가 전부 다 보통주로 전환이 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2020년에 전환사체를 발행하면서 다시 부채 비율이 조금 오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차익금 의존도도 업종 평균 대비해서 낮고요. 부채 비율 마찬가지로 그렇고요. 유동 비율은 업종 평균 대비해서 훨씬 높고요. 그래서 재무 안정성 지표도 굉장히 굿!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요. 바이오플러스는 히알루론산 기반의 필러, 의료기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대표 제품은 더말 필러다. 현재는 매출 비중이 84.30%로 완전히 높은데 유착 방지제와 관절 활액제, 코스메틱 부분의 비중을 점점 높여가는 중이다. 독자 플랫폼 기술을 보유했다는 게 강점인데 사실 그 누구도 막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최고 수준의 그런 기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국 시장을 좀 노리고 있고요. 그리고 생체 유방과 생체 연골 대체제, 이런 신제품 개발에 나설 계획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실적은 아주 좋았습니다. 고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특히 50% 이상이라는 거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재무 안정성 지표도 좋았습니다. 근데 공모주 접근하실 때 실적에 너무 큰 비중을 두지는 않아야 할 것 같아요. 이전에 실적은 좋은데 썩 공모주로서 매력이 없는 종목들은 사실 성과도 안 좋았거든요. 대표적으로 HPO도 그랬고요. 참고 우선 하시고요. 이제 공모 관련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총 140만 주 공모하고요. 공모가 밴드는 2만 8,500원에서 3만 1,500원을 제시했습니다. 공모가 상단 기준의 총 공모 금액은 약 441억원이 되고요. 예상 시총은 약 4,383억원 정도가 됩니다.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물량은 25% 기준 35만 주밖에 안 되고요. 청약은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환불은 16일에 바로 진행이 되고요. 상장일은 9월 27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정이라서 변경될 가능성은 언제나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사례들을 보면요. 이번 공모는 신주모집 100%로 진행되고요. 우리 사주 조합의 3%를 배정했더라고요. 아주 소량이죠. 4만 2천 주. 총 배정된 금액은 우리 사주에 배정된 금액은 약 13억원이 되고요. 직원 수를 보니까 이 회사는 기간제 근로자가 엄청 많아요. 직원 수가 총 64명인데 기간제 근로자가 30명입니다. 이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도 모두 우리 사주 자격이 주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선 법률상으로는 계약직이라는 고용 형태만을 이유로 차등 배분할 수는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64명으로 다 잡았고요. 그러면 1인당 배정 금액은 약 0.2억원 정도가 됩니다. 배정 주식 수가 많지는 않은데 미달이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청약을 하면서. 네 그리고 넘어가서 몇 가지 위험 요소들을 체크할 건데 우선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에 따른 주가 희석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미행사 주식 매수 선택권이 총 25만 주가 있고요. 상장 예정 주식수 대비해서 1.9%라 아주 뭐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통 주가 그만큼 늘어날 수 있으니까 알아두세요. 행사 가격이 750원과 5천원이잖아요. 이 가격에 바이오 플러스 주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공모가 상단이 3만 1,500원인데 당연히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하고 싶지 않겠어요? 게다가 총 25만 주 전부 다 상장일에 바로 행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위험 요소로 체크하셔야겠고요. 다음 전환 사체가 또 전환될 위험까지도 있어요. 미전환 전환 사체가 50억 규모가 있거든요. 전환 사체는요.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해서 받을 수 있는 조건부 채권이에요. 보시면 제가 네모 쳐뒀는데 전환 가액이 16,027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6,027원에 바이오 플러스 보통주로 전환을 해서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채권으로 이자만 챙기고 원금 챙기는 것보다 이렇게 상장을 해서 주가가 뻥튀기가 된다면 주식 매매 차익이 훨씬 크게 되니까 주식으로 전환할 확률이 높은 거죠. 이 전환 사체를 보유하고 있는 임직원 4명이 있는데 다행히 이 4명은 6개몰 보호 예수를 약속했다고 하고요. 나머지 32.5억 원은 보통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 전환권 청구 기간에 또 딱 걸려있기 때문에요. 언제든지 상장 직후에 언제든지 전환해서 차익을 챙길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 이것도 알고 계셔야겠네요. 다음 상장 직후에 유통가능 주식수 당연히 챙겨봐야겠죠. 비율로 53.28%나 바로 매도가 가능합니다. 금액으로는 약 2,335억 원이나 되는 거고요. 게다가 또 기존 주중 물량이 43.52%나 된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위험 요소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회사는요. 특이하게 상장 이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수까지도 따로 표기를 해줬더라고요. 보시면 상장 직후보다 1개월 뒤에 시장에 더 풀릴 수 있는 주식수가 거의 200만 주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조금 불안정하기는 한데 기존 주주들이 많아서 1개월 뒤에 주가 흐름이 또 불안정할 수도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존 주주들의 비율이 너무 높아서 제가 소액 주주가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 회사는 소액 주주의 비율이 엄청 높아요. 97.85%나 됩니다. 소액 주주는 발행 주식 총수의 0.0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을 말해요. 그렇다면 이들은 바이오 플러스의 주식을 과연 얼마에 샀을까? 1년 동안의 장외 시세를 보면요. 지난해 9월만 해도 주가가 1만 5천원 아래였더라고요. 최근에 5만원까지 뛴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마 기존 주주들 상장일에 바로 차익 실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우선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시고요. 넘어가서 공모가가 적정한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기업으로 휴메딕스와 휴제 이 두 개 기업을 선정했어요. LNC바이오는 퍼가 60배 이상이라서 제외됐고 케어제는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적이 있어서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 기업의 평균 퍼를 계산하면 37.27배가 나왔는데요. 보시면 휴메딕스의 퍼는 20.9배고 휴제는 53.63배예요. 둘의 편차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둘의 평균 낸 퍼가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필러의 대표적인 기업들 주가 그래프를 보시면 휴제이 좀 유독 가파르게 주가가 쭉쭉 오른 모습을 보였어요. 휴메딕스도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기울기가 확실히 다릅니다. 메디톡스는 대웅 제약하고 균주 소송 이후 계속 소송을 하느라 주가가 죽을 쓰기는 했죠. 아무튼 휴제는요. 앞에서 봤듯이 필러 점유율 국내 1위 기업이고요. 최근에 또 GS그룹이 인수한다는 이슈도 있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더 가파르게 반응한 경향이 있습니다. 실적도 비교해서 보시면 바이오 플러스 대비해서 휴제의 순이익은 2배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휴제을 비교 대상으로 넣는 게 맞는 건가 이렇게 퍼도 높은데 하는 의문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사업 구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바이오 플러스의 매출 비중은요. 필러가 압도적으로 높았죠. 그리고 유착 방제제까지 포함해서 거의 94% 정도가 됐어요. 보시면 휴메딕스는 필러 쪽 비중이 37.3% 휴제는 32.1% 케어제는 52.7% 그러니까 사실 바이오 플러스의 사업 내용은요. 휴제보다는 휴메딕스, 케어제가 훨씬 더 가깝다는 거죠. 특히 휴제는 필러보다는 보톡스의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바이오 플러스는 보톡스 아직 다루지 않고 있고요. 네 그래서 케어젠이 불성실 법인으로 지정된 이력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더 좋은 비교 대상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실적도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적도 휴절보다는 오히려 케어젠과 더 비교해볼 만 하더라고요. 네 참고로 케어젠의 퍼는 24.47배입니다. 그렇다면 휴메딕스와 케어젠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을 때는 평균퍼가 20대 초반까지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아까 휴메딕스와 휴제의 평균퍼는 37.27배나 됐었죠. 그래서 저는 휴제를 포함해서 지금 고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어떻게 산출했는지 마지막까지 볼게요. 2021년 1분기 연한산 순이익을 활용했고요. 퍼 37.27배를 곱해서 평가시가 총액 5,769억 원을 도출했습니다. 적용 주식수로 나눠서 주당평가가액은 4만 127원을 계산했고요. 할인률 28.98%에서 21.50%를 적용했습니다. 2020년 이후에 상장한 코스닥 평균치보다도 오히려 낮은 할인률을 적용했어요. 개인적으로 휴제 때문에 이미 고평가라고 생각하는데 할인률도 낮아서 공모가가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 유통가능 비율 높고요. 기존 주주의 비율 43.52%나 되고요. 장외 시세가 1만 5천원 미만부터 해서 최근 5만원까지 오른 것을 감안하면 상장 직후에 기존 주주들의 매도세가 강력할 수 있습니다. 비교기업의 휴제 를 포함해서 퍼가 높아졌고 그래서 공모가는 고평가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인 실적을 제외하면 공모주로서 아주 끌리는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제 판단에는. 기관들이 과연 어떻게 이 기업을 보느냐 수요예측 결과를 참고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수요예측 결과가 발표될 텐데요. 확인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청약 한도와 배정 물량 체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키움증권에서 청약 가능하고요. 100% 기준 2만 2천주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3억 4천6백50만원까지 청약하실 수 있는 거고요. 온라인으로 청약하면 수수료 없습니다. 그리고 비대면에 한해서 청약 당일을 개설하고 바로 청약이 가능하고요. 배정 물량은 35만주 얼마 안되고요. 균등 배정 물량은 50%인 17만 5천주가 되겠죠. 반응이 좋았던 브레인지 컴퍼니의 키움증권 청약 건수가 23만 건 이상이었거든요. 바이오 플러스도 수요예측 결과까지 확인하시고 대충의 청약 건수를 좀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마음이 조금 바빠서 두서없이 설명을 드렸나 싶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찰떡같이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장이 너무 안 좋았어서 기운 쭉 빠지실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럴 땐 다 지나간다. 잘 지나가겠지. 이런 주문을 스스로 거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내 보유 종목에 안 좋은 이슈가 터진 게 아니라면 말이죠. 네, 힘내시고요. 오후 또 잘 마무리하세요. 감사합니다.